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소프라논 윤현정님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메인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9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나눔 음악회 많은 분들 아직도 멀리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무대 앞쪽에 객석이 많이 아직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나눔 음악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오페라 작품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캐너 이재용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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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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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